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분산분석은 설문이나 실험의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산분석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집단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품을 더욱 가치있게 생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개선하려는 성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이 개선에 더 효과가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통계적 분석 방법 중의 한 방법인 이런분산분석의 기본 개념과 해석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결정할 때 T검정을 이용하는 설명은 너무 쉽게 이해하였었는데 3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정할 때는 분산분석을 이용한다고 하니 세상에 아니 갑자기 웬 분산인가요? 도대체 왜 평균분석을 안하고 분산분석을 하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분산분석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표현해보면 분산의 성질과 원리를 이용하여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분산분석입니다. 즉, 평균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집단 내의 분산과 집단 간의 분산을 이용해서 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교에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새로운 커피머신을 대학 내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전공건물에 먼저 설치하려고 다른 전공과목의 학생들 사이에 커피 소비량의 차이가 큰지 확인하려고 할 때 분산분석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분산분석이란 무엇이며, 그 중에서 이런 분산분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산분석은 독립적인 T검정을 3개 이상의 그룹 또는 샘플로 확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간에 커피 소비량을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해보겠다고 할 때 적합한 검정 방법은 T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T검정의 유의 수준은 5%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 확률은 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집단을 하나 더 추가하여 새 집단의 커피 소비량의 차이를 확인해보려고 T검정을 한다면, 통계전공과 전자공학전공, 통계전공과 문학전공, 전자공학전공과 문학전공, 이렇게 3번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오류 확률은 14.3%나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분산분석 실행으로 오류 확률은 5%밖에 되지 않고, 3개의 그룹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니, 당연히 분산분석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원 분산분석과 2원 분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원 분산분석은, 예를 들면 전공과목과 같은 한계의 독립변수로, 관찰하려는 커피 소비량과 같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만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이고, 전공과목의 남녀학생을 구분하여 두 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는 경우 2원 분산분석을 사용합니다. 1원 분산분석을 실시하려면, 종속변수는 다음 세 가지 기본과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본과정이 충족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분산분석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성 가정입니다. 각 그룹에 있는 종속변수 데이터는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계, 전자, 문학전공의 세 그룹의 커피 소비량을 비교하는 경우, 커피 소비량 데이터는 세 그룹에서 각각 정규분포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동질성 혹은 등분산 가정입니다. 각 그룹의 분산은 서로 거의 같은 분산을 가져야 합니다. 한 그룹은 넓고, 한 그룹은 좁은 분산을 가지는 경우에는 분산분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등분산이 성립하는 경우, 오른쪽은 등분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네뱅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찰의 독립성입니다. 각 그룹에 대해서 관찰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그룹 간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계, 전자, 문학 전공의 세 그룹에 따른 커피 소비량 관찰이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관찰의 독립성은 가장 심각한 실패 과정이며, 독립적으로 관찰하는 것 외에 좋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분산분석의 목적은, 종속변수를 그룹으로 나누어, 가능한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산분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 가지 다른 제조방법은, 종속변수인 전구수명의 변동을 가능한 많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케이스 A의 경우, 각 제조방법들이 분산을 많이 설명할 수 있고, 제조방법들은 전구수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각 제조방법의 수명은 제조방법별 평균에서 약간만 벗어남으로, 제조방법 내 분산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제조방법 간의 평균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케이스 B의 경우, 제조방법들이 분산을 매우 적게 설명하고 있고, 제조방법들은 전구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각 제조방법의 수명이 제조방법별 평균에서 많이 벗어남으로, 제조방법 내 분산이 매우 큽니다. 또한 제조방법 간의 평균 차이가 적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A의 경우, 제조방법은 전구수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케이스 B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독립적 그룹의 평균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귀모가설은 모든 개별 그룹의 평균값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개별 그룹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다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간의 커피 소비량을 비교하려고 할 때, 귀모가설은 각 전공학생들 간의 커피 소비량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가설이며, 대립가설은 적어도 한 전공의 학생들이 커피 소비량의 차이를 보인다고 설정하는 가설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런분산 분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본부에서 한정된 예상규모에 따라 새로운 커피 머신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공과목이 다른 학생들 사이에 커피 소비량의 차이가 큰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종속변수 그룹으로, 자연과학대학의 통계 전공학생, 공과대학의 전자공학 전공학생, 인문대학의 문학 전공학생 그룹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커피 소비량을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전공 분야별 학생 10명을 이미 선정하고, 대상자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 머무르면서 마신 커피잔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통계학과 학생들은 일주일 평균 16.7잔,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19.9잔, 문학 전공 학생들은 14.7잔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학생 전체의 평균은 17.1잔이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살펴보면, 어느정도 전공별 구분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3가지 전공별 학생의 커피 소비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첫번째 순서는, 그래프 분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지만, 숫자로 표현된 1차원 자료를 그림이라는 2차원 자료로 변환하여,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맥락을 살펴보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산분석 해석용으로 가장 적합한 차트는 박스 플롯입니다. 엑셀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으로, 먼저 그래프로 나타내려는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한 다음, 엑셀 상단의 메뉴에서 삽입을 클릭하고, 그리고 추천 차트를 클릭, 오른쪽에 있는 모든 차트를 다시 클릭한 다음, 아래로 펼쳐 보여지는 그래프 중에서, 상자 수염을 클릭하면 박스 플롯이 완성됩니다. 박스 플롯을 살펴보면, 통계 문학 전공 학생은 커피 소비량의 3포가 크고, 전자 전공 학생은 3포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래프를 클릭하여, 제목 추가나 그래프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엑셀로, 간단하게 이런 분산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상단의 메뉴에서 데이터를 클릭하고, 데이터 분석을 클릭, 펼쳐 보여지는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서, 분산분석 이런 배치법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표시해둔 것과 같은 창이 떠오릅니다. 입력 범위를 선택해주고, 첫째 행 이름표 사용을 체크하고, 유의 수준 0.05, 출력 범위의 F1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 범위는 출력 값이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분산분석 계산 결과가, F1 셀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분석 결과, P값 0.1911은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모가설 기각 실패이며, 모든 개별 그룹의 커피 소비량 평균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사실 분산분석표에서 유의해서 볼 것은, FB와 F기각치인데, FB의 F값이 F기각치보다 크면,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때, 귀모가설 기각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분석 결과, FB가 1.76으로, F기각치 3.354보다 작기 때문에, P값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값으로도 귀모가설 기각 실패입니다. 그런데, FB는 F기각치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하나의 비율로 정리한 값이 바로 P값입니다. 분산분석표를 보고,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효과 크기입니다. 효과 크기는 변수가 설명하는 분산 수준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과대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분석의 효과 크기는 R2 값으로 알려져 있으며, 처리 제곱합을 전체 제곱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결과는 12%입니다. 효과 크기 R2는 분산분석으로 개별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인데, 통상 R2 값이 65%보다 작으면, 개별 그룹들이 종속 변수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잔차 비율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분산분석으로 개별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되지 못한 오류의 크기로, 잔차 제곱합을 전체 제곱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결과는 88%입니다. 크기만큼 분산분석의 개별 그룹 선정에 오류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분산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인 분산의 동질성, 즉 등분산 가정확인을 위한 내뱅검정을 실시합니다. 먼저, 커피 소비량 데이터의 절대 잔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통계전공, 전자전공, 문학전공 커피 소비량의 절대 잔차는, 개별 데이터에서 개별 그룹의 메디안을 마이너스한 값의 절대값으로 계산합니다. 각 절대 잔차 셀의 이름을 레지듀얼 통계, 레지듀얼 전자, 레지듀얼 무락이라 정하고, E2, F2, G2 셀의 수식을 다음과 같이 입력한 다음, 아래로 끌어주어 나머지 값을 계산합니다. 내뱅검정은 개별 데이터의 절대 잔차를 이용하여, 앞에서 실행한 이런 분산분석을 실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실행하면, 또 다른 분산분석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분석결과 피감 0.354009는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모가설 기각 실패이며, 모든 개별 그룹의 분산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혹은 분산의 동질성을 부정할 증거가 통계적으로 부족하다, 좀 더 직관적으로 분산이 유사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산분석의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뭔가 부족한 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분산분석의 검정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분산분석에 임할 때 이 점들에 유의해 주시면, 좀 더 완벽한 결과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더 큰 표본을 사용하면, 더 큰 표본은 모집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므로, 검정력이 증가하며, 이 방법이 검정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평균 간 최대 차이 값에 대해 더 큰 값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평균에서 더 큰 차이를 더 쉽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개선하면 표준 편차가 감소하고, 따라서 검정력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0.05에서 0.01처럼 더 높은 유의 수준을 사용하면, 귀모 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는데, 이때 실제로 참인 귀모 가설은 기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원분산분석은 독립적인 T검정을 3개 이상의 그룹 또는 샘플로 확장한 것입니다. 분산분석은 평균 간 유의 차 여부 결정에 사용되며, 귀모 가설로, 개별 그룹의 평균 값은 차이가 없다를 사용합니다. 1원분산분석과 2원분산분석의 차이점은, 1원분산분석은 1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2원분산분석은 2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1원분산분석의 기본과정으로, 종속변수는 정규성, 동질성, 관찰의 독립성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 그룹은 종속변수의 변동을 가능한 만이 설명하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1원분산분석 결과 해석의 시작은, 박스플로스로 데이터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F값, P값을 통해서, 개별 그룹 평균값의 통계적 유의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참고적인 해석으로, 효과 크기는 독립변수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잔차 비율은 독립변수가 설명되지 못한 오류의 크기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1원분산분석의 기본과정인 분산의 동질성은, 내뱅검정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